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남미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새로 물론 공백은 없었지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기어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이제 신제품이 나온 걸 진작에 알고 있었고 저희가 어쨌든 메리스 저희 버즈비가 물론 수입처는 따로 있지만 실제로 메리스 입장에서는 저희 채널 영상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저랑 개인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마팔도 하고 있고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 메리스 공식 SNS에 저희가 막 소리 지르는 영상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만나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진짜 뭐 램쇼를 언젠가 한번 가게 된다면 가서 굉장히 껴아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뭔가 약간 내적 친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충족되겠지만 리뷰어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어가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뭐 그렇게 극찬을 한 기어들이 몇몇 개 있지만 굉장히 피드백을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졌던 브랜드가 메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메리스 제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이제 머큐리 7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버브 공감기였는데 드디어 제가 왜 이건 안만나오나 근데 뭐 당연히 나올 거를 예상했어요. 예상을 했고 LVX가 딱 나왔을 때 어 나오겠다. 왜냐하면 사실 LVX 같은 이 하드웨어적인 이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했었어요. 이 좋은 사운드 퀄리티를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무 이거는 지금 시대적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LVX가 나오면서 아 나오겠구나. 역시 나왔고 저는 벌써 이 리뷰를 몇 개를 봤어요. 보고 이 사운드 퀄리티는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촬영 전에 잠깐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잠깐 소리를 들어봤는데 끝났다. 역시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메리스의 신장 머큐리 X를 만나 보겠습니다. 머큐리 X는 프로 오디오 및 스튜디오 렉 고성능 신호 경로를 갖춘 모듈형 리버브 시스템입니다. 머큐리 X7의 심장과 핵심 기술을 가져와 최고의 품질과 유연한 스튜디오 리버브로 확장시켰다. 라고 하고 있네요. 8개의 맞춤형 리버브 알고리즘을 결합하고 LVX 페달과 함께 처음 소개한 모듈식 시스템 UI 아키텍처에 통합하였습니다. 클래식 스튜디오 리버브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은 톤과 메리스만의 독창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페달형 렉이다. 네.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풋스위치처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유저를 위해서 책상에도 올려놓고 풋스위치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대뿐만 아니라 홈스튜디오 물론 리얼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겠지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달 모양을 갖추고 있는 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K 리버브 테일이 지속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외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C3 인오블로 돌려 프리셋을 변경하나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편집 모드에서 편집 페이지를 스크롤 할 수 있으며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프리 딜레이, 프리 딜레이 값을 설정합니다. 모드, 선택한 리버브 유형의 프리 딜레이에 대한 변조의 깊이를 설정합니다. C1, C1 노브로 돌려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C2, C2 노브로 돌려 파라미터 값이나 편집 페이지 값을 조절합니다. LED 버튼 123, 풋스위치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데스크탑 사용자를 위한 버튼입니다. 홀드, 모디파이어, 프리셋별로 모멘터리, 래칭, 탭 템포 동작을 설정할 수 있는 엠벨로프 제네레이터입니다. 풋스위치 123 프리셋을 불러오거나 우회합니다. 일단은 노브들이 많고 액정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분들이 있겠지만 쉽게 C1, C2, C3 정확한 순서로는 C3, C1, C2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동작이 쉽고요. 나머지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노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C3를 눌러서 들어가서 이렇게 돌리면서 반응형처럼 지금 보면은 디케이 나왔고요. 네, 디케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얘를 돌려서 또 다른 걸 스트럭처 스트럭처는 밑에 보시면은 글자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프리딜레이 이렇게 돌리시면서 모디파이 믹스 돌리신 상태에서 돌리고 돌리고 조절을 하는 방식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치고 보면 얘는 이제 큰 큰 주제를 돌리는 거고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파라미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프리셋 사운드를 많이 들어볼 텐데 자 1번 프리셋부터 한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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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아까 2번 프리셋을 들으면서 경악을 했거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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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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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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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어택하고 어떤 트레셔홀정 반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얘는 계속 써주면 안되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네네 조금은 정상적인 애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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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머큐리 세븐의 심장을 담고 있지만 그동안 메리스가 싸워왔던 헤드라의 피치 시프팅이라던지 폴리문에 아름다운 딜레이 사운드라던지 이런 사운드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지고 못만들 사운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타리스트를 위한 페달은 아니다 만약에 신디사이저라던지 건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다?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버브에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그 외에 리버브와 어울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스톱박스에 담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현PD님의 말씀에 또 살을 좀 붙이잖아 이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어떠한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면은 좀 논의해야 할 수 있겠지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운드들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그 품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 대비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후딱후딱 대는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메리스의 프리셋을 돌려서 사운드 잡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지 개인 음악자한테도 뭐 있겠죠 장르별로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기타를 치는데 저기 영역까지 쓸 수 있는 장르는 솔직히 별로 없잖아 맞아요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현PD님 그 말에 왜 그 기타리스트만을 위한 장비만은 아니라고 해서 계속 말을 이어가냐면 저는 이거를 지금 연주하면서 기타 연주자들은 뭐가 됐든가 영화 음악 쪽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음악 쪽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메리스가 음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음악적인 걸로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셋을 가지고 놀 때 물론 그건 있죠 기타리스트의 어떤 이펙터에 대한 그런 이 사운드를 이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연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 예를 들면 아까 저런 톤인데 블루스 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블루스 장르밖에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 장비는 되게 여러분들 아까 초반이었던 뭐 숏 리버블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홀리버블를 써서 그렇게 밖에 쓰실 수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가거나 근데 또 보세요 앰비언트 사운드 장르적으로 좀 약간 들어가 보면 그 뭐 이제 그 처치 이제 교회 교회 음악으로 가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거기서 봐보세요 또 사이키델릭으로 가잖아요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포스트라고 가잖아요 끝도 없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장르적으로만 파고들어가도 활용도가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장르의 선을 무너뜨려서 록밴드다 아니면 혹은 그 장르의 음악을 하는 밴드다라는 걸 또 벗어나 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영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를 뭐 선택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음악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정말 효율적이에요 이거는 메리스 같은 경우는 정말 A부터 Z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션맨, 밴드, 뭐 개인 뮤지션, 뭐 키보디스, 건바니스트, 뭐 아니면은 뭐 DJ 뭐 뭐 뭐 뭐 무슨 장르라든 간에 A부터 Z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메리스 리버브를 오늘 들었어도 느꼈지만 정말 타사 브랜드들의 이 싸움 제가 늘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건데 실제로 뭐 큐리 세븐이 잘 팔린 건 사실이지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현직 프로듀션들이 우리나라에서 맛있을 쓰는 걸 좀 못 봤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근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이 세팅 자체가 불편한 요소가 많아서 되게 아쉬웠었어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게 나온 이상 제가 메리스 머큐리 세븐 퀄리티는 항상 온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큐리 세븐 밑으로 다 찌그러져 있어라고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로 제가 그 말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큐리 세븐 밑으로는 다 그냥 아닥해라 진짜 리버브 쪽에서는 아닥해라 그러니까 그 타사의 브랜드 다 좋습니다만 머큐리 세븐처럼 이렇게 소리가 두툼하고 선명하고 넓고 깊고 뭐 그러니까 다 커요 이 케파가 엄청난 선명도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계 이런 페달을 거치면서 소리가 얇아질 거를 아쉬워하지만 편하니까 썼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활용도 엄청나고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봐도 이게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정말 일대일로 많은 리버브를 해보잖아요 머큐리 세븐이 다 잡아먹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겠어요 뭐 당분간 또 대단한 페달들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다른 성향의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상도와 성능, 깊이 음악적인 연관까지 다 보탰을 때는 머큐리 세븐이 원탑이다 그리고 머큐리 세븐의 데이터를 이어받은 머큐리 엑스가 이제 끝을 냈다 이렇게 마무리 진행 그렇습니다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은총씨 먼저 메리스의 머큐리 엑스에 대한 한지평 주신다면 네 왕중의 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뭐 그냥 이쪽 영역에서는 저는 사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LVX도 여러분 써보시면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엄청나요 진짜 엄청난데 근데 딜리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개수가 많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사운드적인 취향이 좀 타요 맞아요 있죠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질이 좋다 안좋다가 아니라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좋아하는 계열로 가거나 결국 뭐 프리셋이 편리한 걸로 가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는 그건데 리버브는 저는 그냥 무조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메리스가 짱이지 않나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12월입니다 지금 요 타임라인 안에서는 메리스가 짱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숟가락을 얹자면 제 한줄평은 리버브의 끝 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 왕자의 자리에서 메리스가 내려올 생각은 없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제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9.9 100점 만점을 받아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수치상은 장난이죠 그러니까 사실 둘 다 10점인건데 그 정도로 좋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생각도 있습니다 진짜로 리버브는 앞으로 웬만해서는 메리스 점수를 못 깰 것이라는 저의 약간 확신이 들어가 있는거에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응원합니다 메리스보다 더 좋은게 나오길 바라요 맞습니다 그만큼 좋은 페달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멋있었습니다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운 겨울 저희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준 메리스의 신자 머큐리 엑스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이펙터 타임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